사장님 아니 이런 이상한 짜장면이 어딨습니까 이 프로젝트 당장 중단하십시오 벌써 10만 개 솜 주문했는데 왜 그래 전장 주내외 시장이 얼마나 진입하기 어려운데 일단 한번 먹어보지 그래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신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필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되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새켓다 드셔보세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